가을냄새와 가을색깔 와 여기는 가을냄새가 난다 정치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아이고 폭신한 소음같네 이게 뜰려가지고 좋은데 전혀 못 보네 입장료를 내줘가지고 완전 정매해 아 여기 안하고 계셨어요? 여기 안하고 계셨어요? 아 하 아 여기 여기는 비가 완전히 온가 너무 영웅이야 예 이 비가 없으니깐 저 건너쪽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보여야되는데 그 여자 빨리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맨날 베란다에 앉아갖고 옷 벗고 있어가지고 거치기 전에 저기 내려갔다 온다고요? 지금? 2주를 쓰려고 했잖아 그거 다 빼 다시 그렇게 다녀면 사냐수를 와 바울 할 때 어 저 옆인데 지금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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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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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